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울의 원인과 극복, 우울의 원인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상이 될 때 우울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홍콩에 장국영인가요? 죽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예쁘게 생긴 영화배우 이은주 이런 사람도 죽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우울증, 또 어떤 사람은 입시 우울증, 또 어떤 사람은 성형 우울증, 아무거나 우울증 갖다 붙이면 될 정도로 선교 우울증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갖다 원한 다음에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주에 걸쳐서 기질에 대해서 살폈는데 기질에 따라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기질이 있고 잘 빠지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우울질은 말 그대로 우울질, 두 자가 똑같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우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보면 기질적으로도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질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울질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 혼자서 자기의 감정을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괜히 무도잡고 우울한 걸 사실 즐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즐기다가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좀 즐기다가 나오면 되는데 과거에는 우울질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 돼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 우울질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 본인에게 책임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만 즐기다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혈질도 우울질하고 다혈질은 기질이 반대적인 거지만 감정에 지배당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혈질도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혈질도 우울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은 가장 큰 요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다가도 주위 환경이 변하면 자기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 하나 보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혈질은 사실 우울증으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주 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집질은 거의 우울의 증상이 없습니다. 담집질은 상태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한 상태가. 그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우울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목표지향죠. 일지향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같지 않게 보이는 게 담집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점액질도 이 사람이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관계지향적이니까 쾌활하고 유머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가끔 우울증 증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빠질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텔레비전 한번 보면 다 회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우울질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질적으로 우울질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가계의 역량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머니가 우울증 증사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 지금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우울증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이니까 드러나요. 어떤 때는 고등학교 때 드러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시집가서 서른 넘어서 드러날 때도 있고 이게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약속을 믿어요. 약속. 자기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꾸만 믿으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질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우울질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우울질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아도 우울질이었고 선지자들에게 대부분이 우울질입니다. 예를 들면 말할 것도 없죠. 밤낮 울고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울질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천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울질적인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질적인 목사님들 보면 되게 집요하고요. 말씀을 들이빡고 이러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우울질이라고 확신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오카노 목사님. 확실히 우울질이에요. 책 많이 쓰시는 김남준 목사님. 볼 것도 없어요.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은 보통 책 썼다 그러면 한 500페이지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읽기 힘들고 배구 자기 좋은 책들 많이.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말씀이 깊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질만 하는 겁니다. 모세니까 모세 5경을 쓴 거예요. 베드로한테 쓰라고 하면 얼마 안 씁니다. 베드로 전우도 합쳐봐야 6장도 안 돼. 그렇죠? 그거밖에 못 씁니다. 항상 다혈질은 핵심 체크니까. 핵심만 간단히.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질을 사용하시는데 우울질은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울증적인 증상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의 원인이 뭔가? 우리 좀 추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넓게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첫째는 환경에 너무 민감할 때 우울증상이 빠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저가신 2형편을 보고 그러잖아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질에 관계없이 상황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발걸음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고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문 걸어 잠그고 움직이지 않아요. 며칠째 누워있고. 그게 자기를 죽인다는 걸 몰라요. 그게 더 악화시킨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아를 보십시오. 우울증의 대표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민감하기보다는 환경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꼼짝도 안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러잖아요. 거기서 며칠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어떻게 나무 아래에서 며칠이 있어요. 다일질은 있으라면 그게 고문이에요. 고문. 들판을 막 방황하고. 미쳐도 다일질은 그렇게 미쳐요. 돌아다니면서. 싸돌아다니면서. 우울증은 나무에 앉아가지고. 찾긴 편하죠. 항무대 있으니까. 이런 일은 뭐예요? 발걸음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신앙인은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적인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진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해서 그렇다고 해요. 오늘 아침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점을 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 그 비위의 가운데 95% 내용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중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적인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항상 제 세상의 비리, 레위인의 비리. 문제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문제를 우두커 쳐다보니까 자기도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문제에 함몰돼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마음이 납담해지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죠. 시인 김기름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제가 구절인데. 나비는 수심을 몰라서 바다가 조금 더 두렵지 않다. 저도 나비같이 살고 싶어요. 나비가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멀리는 안 가겠지만. 그렇죠. 나비같이 살아야 돼요. 나비, 자기가 살아야 될 분야는 공중 아니에요. 공중의 상황만 알면 되는 거지. 무슨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두렵지 않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지. 다 알아야 될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알아야 될 부분들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사회 각 분야예요. 물론 목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목회적 차원도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거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가 아니잖아요. 어떤 데 다 알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눈 연습해야 됩니다. 뭘 봐야 될 것인가. 사실 12명의 정탄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탄꾼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볼 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 있는 안학자 손에 커다란 키 이런 걸 바라보고 장대한 모습 바라보고 우리 메뚜기 같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들은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뭘 바라보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냐고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다 망했던 거예요. 여우수와 갈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질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면 무서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질이라고 잠깐만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울질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우울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능력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질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문가신 권능을 바라보십시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상은 하나님 바라보면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울의 원인은 자기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에 집착. 또 3절을 보니까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언제 엘리아가 자기 생명 걱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실패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의 예를 들면 초창기 때는 먹고 살 문제 생각합니까? 주를 위해서 다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복음만 증거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난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먹고 살 거 챙긴다고요. 먹고 살 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어떤 사역자 몇 명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똑같은 얘기였어요.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는 뜨거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뜨거움. 주의 복음, 주의 능력.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가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선교 한 톤 지나고 두 톤 지나고 나니까 하여튼 문제가 그거예요. 처자식 먹여살리기, 그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굶기겠냐고. 내가 속으로 그런 말까지 나올 뻔했어요. 진짜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안 먹여살려면 우리 교회가 먹여살려줄게. 그 말 하려고 하다가 내가 너무 믿음을 가질까만에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믿음을 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먹여살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 됐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그게 엘리야 증상이라고. 어느 순간인가 사역을 한참 하다가 지친 거죠. 지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 그래서 계속 헤매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동력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건 정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해 줘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사실 선교사라는 건 진이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충족받으면서, 충전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지만 선교사를 계속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안식년이 필요한 겁니다.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다시 재충전받고. 그래야 위로 받. 엘리야도 이걸 보면 일종의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충전받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능제 있게 쓰임 받잖아요. 위기가 뭔지 아시겠죠? 우울의 증상이 뭔지 아시겠죠? 나의 문제에 집중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바할과 아사라의 선이자 850명을 갈매산에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모든 분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기적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후에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울증상에 빠질 때는 갑자기 그 옛날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질적인 사람들의 특징 우울질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죠? 희생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희생하는 것으로.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이 힘 없이 당하는 것은 빅틴입니다. 빅틴. 그렇죠? 빅틴. 이건 뭐라고 그러죠? 희생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빅틴. 빅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는 길 걸어가면 sacrifice. 그러면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 되지 마요. 빅틴. 피해자 되지 마시고 sacrifice. 희생하는 사람 되십시오. 자발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가 안 됐고 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쫓겨다니면 빅틴이죠. 사회적인 빅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성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sacrifice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이죠. 그게. 희생의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사람들 받은 겁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옛날에는 열심히 뛰면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지사 충성하면 다 성공했어요. hard. 영어로 하면 hard. 열심히. 열심히. 커피 터지게. 그냥 속도 말라. 대가리 터지게. 뛰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없어요. 돈 모아가지고 내돈내돈 우리집 우리집 하면 졸부라 그러지. 그걸 누가 존경해요. hard만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많이 가진 걸 가지고 희생할 줄 알고 성길 줄 알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smart. 스마트. 여러분이 hard가 아닙니다. 스마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스마트라는 게 뭡니까? 능력과 동시에 art. 예술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 어떤 형제가 매력적입니까? 알통 이러고 무슨 헐크 같은 애. 매력이에요? 다 때려보시고 덤비야 인마 그러고 막 뼈 부러뜨리고 자매들 세 명 밟고 그냥 있고 이거 누가 좋아요. 그거. 그거는 난폭자죠. 난폭자. 지금 무슨 터미네이터라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매를 만나면 친절해지고 무릎 꿇을 줄 알고 문 열어줄 줄 알고 느끼는 게 뭐예요? 스마트 그러지 않아요? 스마트. 그런 거라고요.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성길 때 성길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교 갔을 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평균보다 훨씬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그런데 성교 가서 맨 바닥에 스트로폼 하나 깔아놓고 자잖아요. 그럴 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스마트하다.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렇게 스스로 희생하고 성길 줄 안다. 어떤 사람은 독한 사람은 겁먹들었고 이러는데 겁먹이 아니냐 이거. 그리스도에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 험한 음식도 먹어보고 같이 울고 그게 스마트한 거라고요. 남자라고 한 번도 안 우는 게 그게 멋진 겁니까?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돼. 그렇지만 영원을 하겠어서 울 수 있을 때 그때 스마트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그냥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열심과 동시에 예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빅티미의 모습이 아니라 생크리파이스의 모습으로 능력있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스마트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드는 열심히 하드나 먹고 그렇죠? 하드는 컴퓨터 하드나 돌리고 우리는 스마트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우울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인 피곤함이 쌓이면 우울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니까 여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고상한 말이지만 한국적인 표현하면 콱 죽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 피로하고 너무 힘들면 우울증상이 빠지게 됩니다. 저도 사실 기질이 우울질이 아닌데 너무 피곤하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힘들 때 제가 많이 찬양하는 게 아까 542장 그렇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 힘들 때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거 빨리 부르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렇죠? 저는 혼자 부를 땐 여러분이 같이 불렀던 거에 한 다섯 번 느리게 부릅니다. 마음 괴롭 그렇죠? 그 다음 낙심될 때 그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쳤을 때 찬양 부르면 되잖아요. 찬양 그런데 너무 지치면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 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새 입을 얻게 되고 제가 그 심정을 하겠더라고요. 지쳤을 때 또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아파 보셨죠? 제일 비참한 게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정말 외로워요. 이거 뭐 남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픔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짝을 못 하겠어요. 꿈짝을. 그럴 때 찬양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신음이죠. 신음. 그냥 가사만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 꿈입니다. 꿈.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 오히려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요. 그냥 누워 주무셔서 노래 불러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쉼이 필요해요. 쉼. 지금 우울증상에 빠진 사람들 잘 보면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불기적인 사람들이 우울증상에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렇죠. 피곤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걸 갖다가 너무 힘하게 일을 하면 탈진하면 우울증에 빠진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땐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주무시고 쉬면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쉼이 필요해요. 쉼이. 푹 자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먹이잖아요. 5절. 천사가 어루만지며 안마해 주고.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잘 드셨죠? 6절. 본증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 떡이니까 우리 자하면 고기겠죠. 숯불, 갈비. 한 병 물이 있더라. 이거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위로는 좀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추궁한 게 아니라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추궁한 인생 되지 마시고. 위로자 되십시오. 위로자. 가끔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예산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교회 예산이 부담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자들 특별 새벽 기대 끝나거나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가가지고 위로해 줄 때 있습니다. 그냥 먹여주고 잘 먹어라 그러고. 참 묘해요. 잘 먹고만 와도 사람이 살아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쨌든 잘 자다가만 나와도 살아나요. 이번에도 베어스타운이라고 스키장 갔는데 스키장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계속 잠만 잤어요. 그리고 열심히 스키 탄 사람. 오히려 스키 탄 사람들은 더 우울증에 빠지는데 잠만 잔 사람은 회복이 다 되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피로가 풀리니까. 스키 탄 사람은 깊은 우울의 심연에 빠져가지고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잘 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우울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울증상에 빠져있는 엘리아에게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라고.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 엘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냐 인마. 바락에 무릎 꿇지 않냐는 7천명이 있다. 7천명이 더 있습니다. 항자 혼자 있으니까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사정의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변화받는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왔댑니다. 그런데 4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풀지는 않았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중에 예수님을 믿고자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고넬료가 오라 그러니까 얼떨께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어느 그룹에 끼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용납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쁜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애국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솔주의 바른 집은 다 살았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일종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만들어서 다 살려주셨다고요. 어느 그룹에 끼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과 내 힘만 가지고 일어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는 그룹을 찾아가십시오. 같이 있기만 해도 내 영이 살아요. 예배 드리는 그룹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럼 살아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저형 예배가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쓰러지고 깨지고 한 사람들. 그냥 앉아만 있어도 회복되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낙심되고 갈 때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무리 속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회복이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끼리 모이는 거라고요. 엘리아가 이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선지 학교들. 엘리사 때문에 선지 학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 역사의 전면에서 엘리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것은 그 숨겨져 있는 동역자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남았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엘리사도 있었고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는 그의 남은 평생이 외롭지 않냐는 강력한 인생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의 증상에 빠졌을 때 빨리 동역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만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넘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우리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강구합시다. 하나님 우울의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환경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스마트하게 희생하는 정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잘 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우울의 증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